오늘은 지난 11월 13일 토요일 이었죠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국국제건설기계전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조금 실망을 했어요 현대나 두산에서 지게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로지 지게차 보는게 목적 이었는데 신제품이 나오지 않은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게차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게차인도 많이 만나지 못해서 한명도 못만났습니다 물론 토요일날 지금 이른시간에 갔다왔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어요 굉장히 아쉽죠 그냥 그래서 전시장만 한바퀴 도는걸 마무리 했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꼭 지게차 나왔으면은 자세히 좀 동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습니다 안타까워요 다른건 눈에 잘 안들어오더군요 한바퀴 돌고 돌다보니까 눈에 익은 곳이 나타나더라구요 바로바로 지구조각가라고 아시죠 대부분 아실거에요 건설장비 하시는 분들은 저랑 또 인친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지구조각가랑 인친분인데 아 그러세요? 네 혹시 업을 받으셨어요? 받은거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주 소통하는데 명함 전달해 드릴게요 혹시 명함 드릴까요? 네 하나 주세요 마침 부스에 사장님이 안계셔가지고 얼굴은 못 뵙고 왔는데 상당히 유용한 앱이죠 이곳에서 마스크도 몇개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동을 하죠 지게차가 안나오니까 정말 저는 진짜 볼게 없어요 이것저것 보고싶어서 갔는데 아무것도 못본거 같아요 굴삭기 하시는 분들은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오셔서 방송도 하고 계셔서 제가 이제 딥범 발췌해서 바라만 봤죠 예전에 여기 전시할 때는 그 지게차인들을 제가 많이 만났었거든요 이번에는 코로나의 여파인지 사람도 많지 않고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경품행사 하는데 가서 제가 경품도 응모하고 그랬는데 당첨되지 못했습니다 이곳에 이제 지게차는 OMK라고 고양시에 있는 그 장항동에 계신 지게차 업체 있어요 그 분이 이제 참관하셔서 제가 동영상을 이제 따로 올려 드릴 거에요 오늘 게 상편이고 하편으로 그 지게차 울절 지게차가 참 특이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만 따로 영상을 발췌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상편에서는 이 전지장 한바퀴 도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거는 물론 다른 장비도 보면 재미가 있긴 한데 오로지 지게차가 없으니까 힘이 빠져버리네요 왠지 그 소외된 느낌이 날까요 지금 이곳에 이제 VIP 라운지 라고 해서 건설기계 면허증이나 등록증 이런게 있으면은 여기서 VIP 패키지 주는데 거기 이제 식사권이나 음료권을 주거든요 저도 여기서 하나 받아가지고 2층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참치 비빔밥 하나 먹었는데 그냥 혼자 먹었죠 아무도 없어 누구랑 연락하고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혼자 전시회에 가면 외롭습니다 꼭 다음에는 약속해 갖고 누군가랑 같이 다니면 좋을 거 같아요 바쁠 때는 이렇게 혼자 다니는 것도 좋긴 해요 그냥 후다닥 다닐 수 있기 때문에요 이곳저곳 다니고 있는데 크게 이제 눈길 가는 곳이 없죠 오른쪽에 로보트는 항상 참가하는 거 같아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저거 예전에서 본 로보트 같아요 각종 어태치먼트도 있고 한데 지게차와 관련된 것은 거의 없고 지금 앞에 보면은 전동지게차가 하나 있죠 지게차는 워낙 예전부터 전동을 많이 했었는데 전동지게차 제가 사용을 안 해 봐갖고 이게 어느정도 발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동지게차가 있잖아요 현재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왠지 제어는 한번 찍어 봤는데 제가 원하는 건 디젤 지게차죠 그게 없어갖고 지금 저 앞에 보면은 이곳은 경품 추첨하는 곳이에요 나중에 제가 여기서 음모를 하러 갑니다 VIP 안에 보면은 이 응모건이 들어 있어요 봉투 안에 들어 있더라구요 응모건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 다 가지고 계시죠 굴삭기도 주고 지게차도 주고 각종 어터치도 주고 당첨되신 분은 굉장히 좋으시죠 몇천만원짜리 장비 공짜로 얻으니까요 이거 경품 음모건을 가지고 계시구요 이거 경품 음모건을 가지고 계시구요 파란색은 나중에 바퀴즈 배조하기 때문에 꼭 포즈 하셔야 되요 바퀴즈 하셔야 되요 바퀴즈 하셔야 되요 흰색은 흰색 음모함 여성까지 자 이거 음모건하고 옆에 바로 이동하면은 룰렛 돌리는게 있어요 룰렛 돌려서 제가 자그마한 상품에 당첨이 됩니다 없으셔도 연락이 가니까요 응모건 작성 끝냈고 여기 보면은 이제 룰렛을 돌리게 되어있죠 자 요거 돌리는데 제 앞에 분은 이제 꽝 나왔어요 꽝 자 꽝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당첨이 될 것인가 자 돌렸습니다 스타벅스 음료권 당첨 됐습니다 스타벅스 음료권 당첨 됐습니다 식사권으로 받긴 잘했네 자 요거 가지고 2번 앞에 가면은 이제 그 교환해 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지고 하니까 스타벅스 음료카드를 하나 줍니다 자 이제 응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모권 두 장 있죠 하나는 이제 역시 가장 비싼 굴삭기 응모함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지게차 응모함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피 꿈을 잘 꿨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돌다보니까 이제 바로 여기가 OMK 매장이죠 OMK 매장에서 굴절 지게차를 시현하는 것을 다음편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부분 다 전동지게차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